요즘 애들이잖아 요즘 애들 회사 조직 이게 전부가 아니야 걔네들한테는 쉬라고 있는 주말이거든 지도 일하고 있으면서 난 타이고 넌 자이고 엄청난 차이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데? 잘해서 인정받고 싶거든 그래야 즐겁고 신나고 그러거든 민성은 류제민처럼 살아야 되는데 말이야 형 응? 형은 왜 홍보해?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구멍이 포도청 뭐 이런 속담 알랑가 몰라 그분 맞죠? 구의정 PR 스페셜리스트 홍보실 참 엉망이네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을까 스카우트 제외하려고 왔습니다 뭔 놈의 회사 이렇게 바라이터 아니야 시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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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윤조입니다. 새로 왔습니다. 시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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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